사천 피어 낚시 사천 피어 낚시 사천읍 수성이 사천 피어 낚시로 경로를 탐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? 여 안에 계속 있어요? 죽었습니다 아니 애기가 있는데도 또 가지고 싶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? 아니 애기는 차고 넘치는데 안 잡히니까 자꾸 이게 탓을 놀리는거지 늦었어요 서내기 갈건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시간 많이 됐다 하늘채선애기 사냥은 풍알이 하늘채선애기를 경로를 탐색합니다 와 도착시간이 7시가 넘어가네 녹음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고 가봅시다 녹음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 앞전에도 어 이 서내기 타고 왔는데 좀 날씨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시간이 또 아쉽네 하얀다른거래받아 하얀다른거래받아 나의 서내기 아까봐 보로커가 풀려 나 이제 낚시 없잖아 여기다 아주 저런 개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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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게 다V 다V ? 다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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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이상하게 입질이 들어오더라구요 여기저기로 막도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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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있다 물고있다 오징어가 이끼 있는데 많이 없는가봐요 빨리빨리 안달라들고 이런거 보면 아니면 뭐 안맞나 왔다 우와 쭉까지 가던데 우와 쭉까지 가버렸는데 이게 안걸리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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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액션 딱 넣고나서 쭉까지 가더라구요 우와 우와 심각하게 쫙까지 가던데 네마리 네마리 오케이 너무 작다 이거 보내줄게요 이거 너무 작아요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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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애기회사할때마다 따라오는 애들이 하나도 안보이네 물이 막 완전히 막 습니다 왔다 꽤 후 bater 울산큰고랑 왠지 오우 천천히 가지라네 오우 천천히 가지라네 오우 천천히 가지라네 아우 천천히 가지라네 동작은 잡아라 또 왔다 또 왔다 와 이거 불고있다 불고있어 밥 먹으러 못 가겄노 밥 먹으러 가야되는데 운동신경 받지요 밥 먹으러 왔다 왔다 방금 입질이 딱 들어왔는데 안걸렸어 밥 먹으러 왔다 밥 먹으러 왔다 밥 먹으러 왔다 이거 와일로 와일로 와저고 나오는 집 가야되는데 밥 먹으러 왔다 밥 먹으러 왔다 이게 지금 11마리 call 들어왔어요. 배 흘리면서 돌고 내렸는데 안 내려버렸어. 저기서부터 계속 배를 팔려고 내려왔는데 안카 박아버렸어요. 지금 11시에 다 됐거든요. 저 밖에 나가야 되겠다. 한 마리 죽었네. 12마리, 13마리 되겠는데 꺼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3시간 할 것 같네. 심해 도구. 심해 끝. 심해 끝. 캐스팅이랑 티나내기 병행해서 한게 아니고요. 풍아리는 티나내기까지는 무조건 필요 없고 캐스팅에 5g 10g만 있으면 돼요.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들어가볼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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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